수년간의 연구 끝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 기술력도 인정받았는데 왜 사는 곳이 없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기술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 마켓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제품을 여러 공공기관에 한 번에 신청하면 원스톱 심사 후 기술 마켓 플랫폼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합니다. 기술 마켓을 통해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해 주니 실적이 확 오르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온다는 사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과 우대 혜택을 드리고 3년간 수익 계약이 가능한 혁신 제품 지정 추천을 합니다. 구매력 높은 지자체 참여를 통해서 판로 영역 확대도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의 성공의 날개가 되어줄 중소기업 기술 마켓! 기업 성장과 미래를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